겨울옷 정리 겨울옷 정리 하셨어요? 저는 두툼한 패딩 먼저 세탁해서 정리했어요 소매와 모자를 몸통 쪽으로 접고 하단의 트인 부분으로 뒤집어 정리했어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고 옷 순상도 없는 것 같아요 식무길이 다가오고 있어요 식무길은 겨울옷 정리, 국룰이죠? 정리할 생각에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하다면 엠부티크 옷걸이 준비로 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여러가지 옷걸이가 뒤섞여서 옷 하나도 꺼내기 쉽지 않던 옷장이 옷걸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확 달라졌어요 엠부티크는 공간이 최대 40% 절약되니까 옷장에 여유가 생기고 꺼내기도 쉬워졌어요 최고급 강철 메탈바디로 최고급 강철 메탈바디로 얇지만 무거운 옷도 척척 걸 수 있고요 무엇보다 어깨뿔이 안 생겨요 잡아당겨도 흘러내림 없고 뾰족한 부분 하나 없으니까 어깨선이 둥글게 디자인된 티셔츠형 옷걸이는 진심 최고예요 티셔츠 니트는 어깨선이 둥근 모델을 추천해요 세탁소 옷걸이처럼 얇은데 핏이 다릅니다 최고급 강철 바디로 얇아도 부러지지 않고요 100% 백금 크롬코틴 논슬립 옷을 제대로 맞춰주는 특별한 디자인 10년 품질 보증제도로 스펙쩡쩡한 엠부티크예요 흙 부분을 생산년도 가긴 확인하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책임질게요 봄 여름 되면 미끄러운 옷, 나시형태 옷 많아지잖아요 툭하면 떨어져서 웨딩드레스 걸던 노하우로 걸었는데 이제 그런 노하우 필요 없어요 엠부티크는 강력한 논슬립으로 흔들어도 흔들어도 안 떨어지거든요 각진 모양에는 나시, 셔츠를 걸면 좋아요 옷걸이 살 때 따져보는 거 또 뭐 있으세요? 저는 옷걸이 헤드 돌아가는 거요 끼껏 옷걸이 걸었는데 방향 잘못 걸었을 때 진짜 좌절이거든요 엠부티크 상의 옷걸이는 360도 회전해요 속이 편안합니다 심지어 수작업으로 매끈한 후크 덕분에 스크래치 걱정도 없어요 백금 크롬 코팅으로 스팀에도 녹슬지 않고 훅 사이즈가 넉넉해서 의류관리기에 넣어 사용도 가능해요 건조기 써도 겉옷은 자연건조하시는 분 많죠 물기다운 옷걸이에 녹발생은 필연이었다면 처음부터 엠부티크 하세요 그대로 걸어 말리고 그대로 옷장으로 번거롭던 세탁, 건조 과정이 한 큐에 해결돼요 습기, 온도에 강하니까 젖은 옷도 문제없거든요 젖은 후드티 말릴 때 어떡하세요? 옷걸이가 휘어서 꼭 두 개씩 걸었어요 젖은 옷은 어깨뿔 더 잘생기는 거 아시죠? 엠부티크는 옷걸이 하나로 모든 걱정을 싹 날렸어요 이대로 말렸다가 이대로 옷장에 집어넣으면 간편하거든요 가지런한 어깨선으로 한층 더 정전된 느낌이에요 바지걸이는 진짜... 이건 필수예요 한쪽이 트여있어서 바지를 걸고 뺄 때 정말 편해요 자체 이염, 변색 걱정 없는 무독성 PVC 논슬립이에요 색깔 진하고 무거운 청바지도 편하게 거세요 하나만 꺼내도 와르르... 제 마음도 무너져요 옷걸이 하나에 이렇게 달라지기 있나요? 늘어진 옷걸이에 옷은 상하고 바지 밑공간은 남아서 자리가 아까울 때 있죠? 2단 바지걸이도 있어요 정장 바지는 두 개를 위아래로 걸어두면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흐느적해서 예쁜 수납이 어려운 레깅스도 바지 2단에 걸어보세요 논슬립으로 미끄러짐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와... 옷걸이 아무거나 썼다가 옷 하나 버렸어요 엠브띠 끈은 집게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데님 6겹도 짱짱하게 고정해주고 허리 단에 자국도 거의 없어요 자켓, 코트, 패딩은 어깨패드가 있는 모델에 걸어주세요 어깨패드가 있어서 옷의 변형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받쳐줘요 이만한 양복 옷걸이보다 더 튼튼해요 부피 차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만 엠브띠 끄로 바꿔봤는데 어때요? 부피 차이가 이렇게 나요 엠브띠 끄로 모두 바꿨더니 자리가 남아요 커넥터를 이용해서 여러 옷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보관보다는 코디에 활용해요 남편, 옷 내일 이렇게 입어? 하고 걸어두면 참 좋더라고요 튼튼하고 편리한 옷걸이 선택만으로 옷장 정리가 이렇게 쉬워집니다 엠브띠 끈은 모양, 두께, 하단 지지대에 따라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가장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를 모아서 50 플러스 50 세트 구성으로 준비했어요 세트 구성은 공구 가격에 한 번 더 할인된 파격가예요 놓치지 마세요 엠브띠 끄를 만나면 옷장이 달라집니다